뭐하냐? 어디 가, 존재? 나 도서관 도서관이 뭐야? 공부하는 데야 아, 비켜! 왜 이래 얘가 오늘따라 퀄리적거리게 계획 생겼어? 날 좋아할 계획 야, 무슨 계획이? 하루만을 생기냐 아재키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간을 좀 더 줄게 대신 도서관 좀 같이 가 아, 귀찮아 그냥 집에 있어 아, 여기가 남들 아까 나갔어 그래? 나갔어? 태호 너는 어디 안 나가? 안 나가 오늘은 집에서 쉬을 거야 아, 그래? 집에서? 하긴 야, 우리들 중에서 가장 도서관을 가야 될 사람은 너긴 하지 그래? 응 아무래도 네가 배움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, 완전 엄청 부족해 할 수 없네 같이 가자 도서관 좋아 아, 하지마 좀 야, 옷이나 봐라 이거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여기 있을게 아, 옷이 시키 사이치 하, 하, 하 하, 하 하, 하 하 하, 하